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소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그래서 이번엔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포토샵으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볼까요? 앞서 일러스트레이터 강좌에서 생일 카드를 만들어 본 적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강좌에선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닌 포토샵으로 이런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새 캔버스를 하나 깔아야겠죠? 포토샵을 실행시키시고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렇게 새 캔버스 만들기 창을 띄우신 다음에 가로 세로 1000픽셀짜리 캔버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해상도는 72ppi로 하도록 하고요 자 크레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새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컨트롤 R을 눌러서 룰러 창을 띄우시고요 가이드라인을 센터에 위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 되는데 역시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럴 땐 일러스트레이터 카드 만들기 강좌에서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무료 디자인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쉽게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프리픽 사이트를 통하여 디자인 소스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이트 링크는 영상 아래 글을 펼쳐보시면 있고요 또는 우측 상단에 보이는 링크를 통하여 무료 디자인 소스 받는 사이트 설명해드린 강좌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아무튼 프리픽 사이트에 들어왔다면 이번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거니까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검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마스라고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수위 많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디자인 소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포토샵으로 디자인 할 거니까 애초에 포토샵 원본 파일인 PSD 파일로 받기 위해 상단에 보시면 PSD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 박스를 체크를 해서 PSD 파일로 된 결과물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 PSD 파일로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디자인 소스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다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아 이거 예쁘다 하는 그런 디자인 소스들이 있다면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받으셔서 예쁜 오브젝트들만 쏙쏙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제가 프리픽에서 다운받은 소스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 파일에서는 나중에 배경부가 될 이런 디자인들을 좀 가지고 올 거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가 예뻐가지고 이 글자를 나중에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을 일단 포토샵으로 다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총 3개의 캔버스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미리 만들어둔 흰색 캔버스고요 나머지 두 개는 다운받은 디자인 파일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디자인을 잘 조합하면 되겠죠 우선은 배경부터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파일들을 이용해서 배경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운받은 디자인 소스의 레이어들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그룹별로 레이어를 잘 정리해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다 가져오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만 몇 가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 어떤 건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눈을 껐다 켰다 해보면서 레이어를 잘 살펴보시고요 우선 여기 있는 트리 있죠 이 트리 이미지를 미리 만들어 뒀던 여기 흰색 캔버스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캔버스에 있는 레이어를 옮기는 방법은요 우선 옮기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 그대로 잡아서 옮기고 싶은 캔버스 제목 위에 마우스로 올려두고 떨어뜨리게만 하면 이렇게 드래그 앤드롭 방식으로 아주 쉽게 다른 캔버스로 옮길 수 있어요 크기가 안 맞으니까 컨트롤 T로 가운데에 맞추고 비율에 맞게 크기를 줄여주셔서 이렇게 위치를 좀 잡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에 위치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가지고 와서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략적으로 배경을 꾸밀 디자인 소스들은 다 가지고 왔고요 뒷배경이 뭔가 허전해 보이니까 뒷배경을 레탱규 툴로 하나 깔도록 할게요 레탱규 툴을 클릭해서 뒷배경을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 녹색 아니면 빨간색이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붉은색의 배경을 하나 깔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배경 레이어를 잡아서 나머지 디자인 요소들 레이어 제일 밑으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자리를 잡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배경 디자인을 모두 완성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가 처음에 예쁜 게 보여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만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레이어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캔버스로 옮기기 위해서 제목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고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똑같이 컨트롤 T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크기도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레이어스를 잡도록 할게요 한 요정도 크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레이어스를 대략 잡도록 할게요 부가적인 글자들도 입력을 좀 해둘까요? 한글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요렇게 입력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가운데에 위치를 시키고 똑같이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에는 다른 글자를 쳐보도록 할게요 음 나도 주세요 선물 사실은 옛날에는 선물 아주 옛날에는 선물을 줘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략 조카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네요 안타깝진 않지만 뭐 아무튼 그렇네요 자 일단은 대략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자만 있으면 뭔가 허전해 보이니까 여기 글자 위아래로 한 1픽셀 정도의 바도 한 주씩 주도록 할게요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레탱규 툴을 꾹 누르면 밑쪽에 라인 툴이 있어요 라인 툴을 선택해서 웨이트가 1픽셀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1픽셀이면 말 그대로 1픽셀짜리 라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요렇게 라인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인의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컬러 피커창이 아니네요 레이어 스타일이 뜬 거는 썸네일이 클릭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썸네일을 잘 클릭하면 요렇게 컬러 피커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해당 라인은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하셔서 다시 무브 툴로 바꾸시고 잡고 내려가지고 요렇게 가운데에 위치를 시킬게요 다시 두 개 다 잡아서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이동을 하다보면 센터에 딱 달라붙겠죠 이때 다시 밑으로 내리면 요런 식으로 센터에 딱 맞게끔 라인을 두 줄 위아래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가 배경 색상이랑 너무 붙인 것 같아요 글자를 클릭해서 빛 여백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띄울게요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라디언트 부분을 클릭해서 밑에 있는 색연필을 눌러가지고 컬러 창을 한 번 더 누르면 요렇게 컬러 피커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녹색 계열의 색상을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자 OK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흰색 색연필도 눌러가지고 컬러 피커창을 띄워서 이번에는 살짝 형광빛 도는 녹색으로 해볼까요 한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OK를 누르면 요런 식으로 글자에도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놔둬주세요 선물 요기 라인 위쪽에 선물 이미지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앞전에 받았던 디자인 파일 중에서 요렇게 선물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요 기프트 박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당 레이어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컨트롤 T를 눌러서 레이아웃을 먼저 잡고요 음 한 요 정도 위치를 시킬까요 조금만 더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 줄이신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라인 밑으로 간 부분이 되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라인 밑으로 이미지를 자르기 위해서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먼저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마르키트를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요렇게 위쪽으로만 잡도록 할게요 요렇게 선택 영역을 다 잡았다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짠 요렇게 아래쪽은 다 지워가지고 위쪽 부분만 레이어 마스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이제 최종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저장도 해봐야겠죠 파일에 들어가서 save as 그리고 포맷은 png를 선택을 하고요 제목은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된 파일을 확인해보면 짠 요렇게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저장된 파일을 카톡으로 요렇게 보낸 다음 친구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겠죠 오늘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배워봤어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예쁘게 카드 만들어서 전달하면 지인들이 좋아하겠죠 사실 크리스마스는 패밀리 데이예요 여러분 너무 연인들끼리만 지내지 말고 가족들과도 시간 보내는 거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음 다 망해버려라 그럼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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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